이번에는 호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HSD 엔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7,450원이고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진 쪽이니까 결국 조선업황 수주에 따라서 예사 실적도 결정이 좀 나겠죠 예사 수주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 원이요 현재 수주장구가 수주장구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선업종 사려고 한다면 저는 HSD 엔진을 사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4,600원이었는데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안 둔다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산다는 데 저는 HSD 엔진을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주장구가 증가되면 따라서 엔진 수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엔진 사업이 먼저 좋아지는 거니까 수주장구가 예사가 1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조 원대였거든요 지금 잠깐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2조 3천억이네요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수주장구가 플러스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1년 매출액 대비해서 몇 년 정도 수주장구를 깔고 있느냐 그럼 대충 나오죠 올해 매출액이 7,800억이거든요 그럼 2조 4천억이면 2조 3천억이면 거의 3년치 수주장구를 깔고 있잖아요 다른 여타 조선주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주장구가 반영되는 내년도부터 예사가 영업이익이 656억 나온다는 전망이에요 그런데 저도 관심과 했던 자체가 2022년도에 흑자전환을 했어요 이때 초기에 그런데 바로 적자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사가 실적 자체는 지금 보면 3분기 때 흑자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5호 그다음에 4분기 65호 흑자전환이면 이제는 예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종목 관심을 볼 때는 내년도에 2월달에 올해 사업보고서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4분기 때 실적이 정말로 영업이익이 60, 50, 60억 정도 흑자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년도 또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업종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HS 엔진을 저는 권해주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종목들이 20% 갈 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세종목 중에 터널이 경제된다 충분히 1만 4, 5천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흑자전환을 한다 한다 하더라도 PER이 15배, 16배입니다 내년도에서 그런데 이 종목은 2024년도 기준에서 7배까지 떨어지잖아요 충분히 중소형 종목이고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저는 조선업방 자체는 좀 당분간 시장 자체가 업종 자체는 턴 어라운드이지만 시장의 어떤 불확산을 감안해가지고 등락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당분간 이 종목도 등락입니다 충분히 내년도까지 기다려본다 한다면 충분히 예정목은 최근에 고점이 올해 9월에 9천억 4,500억까지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중장기준으로 아마 우상을 할 것 같아요 차트도 저점에서 꾸준히 위상향하고 있는 저점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입니다 10%인데 현재 가격 때 약간 미수 가격이 낮은 가격인데 다만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주가가 올라간다는 다음 내년도 아마 2월, 3월 정도 가야지 9천억대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얘기하시피 어려운 분명히 지났다 3분기 때 흑자전환을 했고 4분기 때 만약에 50억, 60억만 나온다는다면 내년도 실적이 발표된 시점, 결산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 자체가 2월달 정도 될 거니까 2월달 이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최근에 고점이 9,400억 정도 시장에 턴한과 턴고 진행된다는 진행이 된다는 충분히 9,400억 이상 돌파를 하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보유하시고 일단 추가 매수는 실적 좀 확인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긴 흐름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SD 엔진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9,400원, 9,500원까지도 강한 상승을 또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충분한 수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